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요. 위험한 장소에 노출된 대구경수도전에 대하여 5개 영상검침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영상검침장치가 설치된 수도전들은요.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서 계량기가 주차장이나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거나 심도가 깊어서 검침원들의 안전사고 위험성 및 검침이 매우 곤란한 장소인데요. 주로 대단지 아파트나 공장 대형마트 등입니다. 이렇게 영상검침장치 설치를 통해서 검침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요. 검침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요. 사용수용가에게는 안전성과 편리성, 확실성까지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